귀사의 컨택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디지털 전환 시대, 날로 높아지는 고객의 기대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컨택센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컨택센터 플랫폼, 제네시스 클라우드와 함께라면 쉽고 빠르게 혁신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전화, 채팅, 문자, 이메일, 챗봇, 보이스봇, 메시징 앱과 같은 디지털 채널을 비롯하여 컨택센터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올인원 클라우드 컨택센터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고객 지원 채널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옴니 채널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오피스와의 협업, 영상 상담, 셀프 서비스 IVR, 워크포스 관리와 같은 고급 기능도 별도의 구축 없이 동일 플랫폼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채널 인터랙션에 대한 통합 라우팅과 통합 통계를 통해 컨택센터 운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상담 업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고 빠른 재택 상담 구성이 가능하며 업무 형태의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 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관리자가 직접 손쉽게 IVR을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시나리오 작성으로 여러 채널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사용량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월 단위 가격 옵션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수요에 따라 즉시 상담석을 유연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므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컨택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AI를 활용하여 고객 여정 전반에 걸쳐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지원합니다. 고객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도움이 필요한 최적의 시점을 예측해 보이스봇이나 챗봇을 통해 지원합니다. 상담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측 라우팅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상담사를 연결하고 비즈니스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백엔드 시스템에서는 고객 분석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강력한 개방형 API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쉽고 간편하게 연동하고 각 기업의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켓플레이스 앱 파운드리를 통해 사전에 통합 개발되어 있는 500개 이상의 다양한 솔루션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에코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혁신을 쉽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매주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되며 서비스 중단 없이 새로운 기능을 적용합니다. 보안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제네시스 클라우드 글로벌 리더 제네시스와 함께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차원의 고객 경험을 제공해보세요.